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. 2개월만의 뮤직비디오 리액션 했네요. 무슨 소리예요. 다운 하셨잖아요. 그때는 또 이제 우리 와우 와우 치킨 팬이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번에 오랜만에 도깨비 뮤직비디오 리액션 와우 와우 치킨 페이프 보이스 피쳐링 땀모스도 했잖아요. 제 뮤직비디오 리액션은 도깨비에서 멈춰있거든요. 아직도 희열을 잊지 못하네요. 오늘도 그 희열을 할 수 있을지 갈게요. 뭐야. 이러다 하지 말라고. 오. 오. manufacturer mini 캐릭터 리One 우린 지금 위험해 ом 어 오 오 기아 뭐 뭐야. 와 아 이 서role Knowing 아 heel 나 뭐야 나 이번엔 무osing 무도 설정 모니스 져 헉 오오 뭐야 와우 와 이렇게 생겼어 아 뭐야? 나? 너 나의 뜻없는 주람을 취해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어우 잘하네 왜 이렇게 야해요 우리? 야아 야아 혹시 비가 좀 되나? 오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와 오오 신기해 신기해 무거워 무거워 잘 녹었는데 우와 어두웠어 와 입장 그렸어 무거워 자신같이 나와 지금 오오오오 와 이게 그 장면이네 제가 좋아했던 장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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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오오 오오오오 진짜 이렇게 생각하자고 날씨 되게 좋았던데? 진짜 둘이 치키지 않고 맞잖아 아, 이게 된다고?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뮤비하고 전혀 완전 다른데? 색깔이 완전 다른데? 약간 얼굴들이 다들 오- 약간 보통 이러지 않아? 이게 올라가야 해 사랑해 얼굴들이 다들 독립에 찍자 얼굴들이 나를 오랜만에 컨벤이로 나를 야, 내가 중간에 되게 잘 나왔는데, 이거 들고 있는 거? 다들? 모르겠어요, 약간 되게 훅하고 진한 거 같은데 원래 그래요, 처음 볼 때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 한 개 있어요? 저는 좀 아쉬운건 이제 안무를 좀 더 나서 풀로 다 해서 찍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거니까 안무가 많이 없는거죠 아쉽게 많이 사실 저희가 풀로 다 찍었으면 더 뭔가 다이내믹하게 왔다갔다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만든 결과물이잖아요 온전히 저희만의 힘으로 유빈을 고생하셨습니다 에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에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에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3절 야옹이가 진짜 잘생겼어 너무 못해 나 깜짝 놀랐어 거기 생각도 좀 걱정 많이 비가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어떻게 왕없이 못했어요 일단 뭔가 초고화질로 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고화질 느낌이다 뭔가 성명 성명 지금까지와 뭔가 좀 달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어트 잘 즐기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오케이 렛츠기릿 여러분 지금까지 렛츠기릿이었습니다 셋 투비어 리스트 감사합니다 안녕 형 그거 한번 하시고 부서지는 달빛 다 같이 한번 하자 부서지는 달빛 아래 호호 춤을 춰 투비어 리스트 투비어 리스트 투비어 리스트